날씨가 은근히 좀 덥하다. 아까 비가 잠깐 와가지고 습기가... 덥겠다, 잠바. 네, 좀 더워요. 흑에 단팔을... 네, 있어요, 있어요. 안에 있는데... 왜 긴팔이야? 기정이 그래? 아니요. 벗으면 안 돼? 그... 무언가 튀어나와서... 아, 꼭지? 네. 저희 팀도 그래서 다 이걸 입고 있어요. 바른 애들 빼고. 오늘도 여기 클래식에 오는데 오늘 조은종 아나운서님 나오는 거 아니냐고. 아니, 저번에 봤는데 있으셔서... 지난주에 있었지? 네, 근데 선글라스 끼신 게 이쁘시더라고요. 아, 조은종 아나운서님? 조은종 아나운서님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보세요. 어? 볼 수도 있어요. 조은종 아나운서님 잘 봐요. 네. 보세요 한번. 저기 보고. 네. 다음에... 어... 다음에 이런... 상암에 놀러 오시면... 떨리네. 제가... 지나가다... 볼 수 있게... 한 번만 보면 그냥 좋겠어요. 뭔 소리야? 뭔 소리지 모르겠어. 소원을 말하지 말고? 맞죠, 소원을 말하죠. 아, 그 정도로? 네, 아닙니다. 아... 외화 친구들 있어요? 없어요. 어? 뜸 들였는데? 아니에요, 없어요. 뜸 들였는데? 진짜 없는 거 맞아요? 네,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사실 MVP가 제법 아쉬운 경기도 좀 있었어요. 네. 3억 잭이 이것도 그렇고. 네, 한 명만 플래시 썼어도 되는데... 그러니까. 그래서 요즘은 다... 게임 끝날 때 플래시 써 플래시 써 하면서... 오늘도 다 썼어요. 아, 오늘 다 썼어요? 네, 오늘은 다 썼어요. 아니, 마하가 한 번 못 썼어요. 네, 그래서 욕먹었어요. 아, 진짜... 보뜨오 안 되겠네. 어? 보뜨오도 건강 관리 좀 해야 돼요. 네.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한 거예요, 그게? 네. 6kg나 빠졌어요. 아, 진짜? 네. 빠진 거야? 티가 안 나. 아닙니다. 너 좀 해야겠네, 열심히 해야겠네. 감사합니다.